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충격적인 제안 2. 한국의 힘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다 3. 바이든은 고립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요즘 한국의 경제는 세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 경제의 발전과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성장률과 우수한 수출력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주목할 만한 경제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입니다. 삼성과 엘지와 같은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의 전자제품을 통해 혁신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현대와 기아와 같은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갖춘 차량들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경제와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천조원이든 이천조원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바이든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제발 만나달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1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늘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령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네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의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질화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질화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질화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집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절약,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1연지 시간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신자외선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디커플링 탈동조와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칭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 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의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히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에서 400미터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미터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히토류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히토류를 선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히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오스트레이런 스트러티직 머티리엘즈 엘티디은 한국 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의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톤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히토류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히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테리토리주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테리토리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육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 사이트 아연구리 텅스템 바나듀무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교역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히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중국은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기업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듯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기업지방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삼국정상회의 개최와 양자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맡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삼국정상회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삼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의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연지 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에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불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몬 임포스트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수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뺏어야 한 출국 정부기관 경제학자 친얼링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실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한 경제학자 천얼림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TSMC 7하 미국의 공장 6개를 건립하며 미국으로의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이전 목표가 실현되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백악관 전 만보 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의 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 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글로벌한 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장악하게 될 경우 이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직접 공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SMC 공장을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두면 중국이 실리콘 반도체의 새로운 석유 수출 국깃기처럼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무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절대 내버려 두지 만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 전쟁이라면서 중국이 최첨단 칩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국에게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칩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최근에는 유럽까지 60조원 보조금을 주겠다며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몸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회사에는 7나노 공정이야 최첨단 공정기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요즘 화재인 JGPT 같은 첨단 엔진을 만들려면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점단 반도체의 중국 내 반입이 완벽하게 봉쇄돼 특히 AI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0조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프로젝트 40개를 진행하며 자체적인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져도 현격한 기술 자위를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집수법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의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우려국 투자 금지를 담은 방어막 조항을 적용하면서 TSMC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중국 공장을 앞으로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어 생산 설비를 추가 확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랜드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함은 두지 않았고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설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술 향상을 통해 생산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품은 대부분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TSMC는 중국 난징의 28나노미터 공정 설비 확대를 추진해 올해 확장 완료 계획이었지만 미국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주가 생산 확장과 판매 제한을 적용받아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28나노미터 이상 공정은 TSMC의 지난해 연매출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국 고객사의 물량이었습니다. TSMC는 올 상반기 주문을 중국이 아닌 대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으면 가장 큰 고객인 중국 내 생산과 판매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렇게 미국의 칩수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미국 애리조나 공짜물 건설하면서 20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고 초과 이의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TSMC는 지금 이에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라면 TSMC의 마크 류 회장이 미국이 조건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다는 강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심하게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이를 오히려 기회삼아 1위 자리를 넘보며 시장 잔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만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지만 지금 속도를 내는 삼성전자는 물과 10년 만에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4나노미터 공정에서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수율한 제품 중 양품 비율 격차를 사실상 지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정보기술 IT 팁스터 정보 유출자 네베그너스리베노즈는 애플의 경영진 미팅 회의록을 인용해 4나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베그너스는 이와 함께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 최대 63% 수준이라며 가격이 4나노미터와 비교해 2배가 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TSMC와의 기술 생산 격차를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한 뒤 3나노에서 선두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자율주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엠엠 1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FSD 칩을 생산했고 8m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 생산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아빠렐라와 최첨단 5mm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욱 더 속도를 내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1등 기업 TSMC 흔들리고 중국 반도체가 봉쇄되는 사이 자신들이 한국을 이기겠다고 또다시 일본이 뭉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에 또다시 도요타, 소니, 키오시아, 소프트뱅크 등 8개 회사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목표로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말인데 이를 드림팀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경험과 기술력이 없지만 미국 대만과 손을 잡고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지어도 인재 부족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재가 매년 천명씩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재에서 경쟁해서 밀릴 때마다 전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일장기 연합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연합을 일장기가 아닌 빠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세련되게 바꿨지만 역시나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굴기를 시작부터 함께했다는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미중의 패권 경쟁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쥘 저로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임형규 전 사장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부품 소재를 싹 쓸어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지만 그에 반해 3억 인구의 미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은 원가 경쟁력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중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주격을 자단해주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위럼 버피디 대만 TSMC 주식을 급히 매각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를 묻자 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버피디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술렁였는데 이런 가운데 한 국내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의 대안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와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축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닐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에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톨에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배관과는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 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통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000조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옹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의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의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양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 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는 미스이물산과 미스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층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 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통한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스이물산 12.5%, 미스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N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노블화나 N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에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육아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월를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뭘 해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리포 뉴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두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저반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도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항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